여러분 그런데 남자답게 강건하다 요즘에는 조금 그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여성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조금 모순이다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한 세대 전만 해도 남자 하면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자 하면 강하다 우리 이렇게 인식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내가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경제권을 여자가 또 일부 또 마음대로 주관하게 되니까 점점 상황이 달라져요 오늘날 남성들은 과거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가지고는 세상에서 제 구실을 못할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남성 즉 강하다는 이미지 가지고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마틸다 켄토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남성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유형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남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애를 낳는 분만실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80%의 남편들이 들어가서 같이 끙끙거리고 앓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죠 기저귀를 강구하는 그 강구에 아빠가 어린애를 안고 있습니다 치약을 강구하는 그 내용에 아빠가 어린아이의 이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분유 강구를 하는데 아빠가 어린애를 안고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아마 우리 여기에 있는 자매들은 굉장히 재미있다고 들을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거 참 비참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미국의 어느 교회가 증축을 하려고 교회 설계를 맡겼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목사님이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뭐를 설치해 놨느냐 하면 애를 데리고 와서 눕혀 가지고 기저개를 갈아 끼우는 받침대 있죠 그걸 남자 화장실에다 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충격받았다 하는 말을 제가 읽은 일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이 남자가 여성화되어 가는 어떤 과도기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 하면 부드럽고 섬세하고 자상하고 이런 이미지 여자 하면 거칠고 강하고 박력 있는 이런 이미지 자 이런 이미지로 머리에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 요즘에 길을 가다가 보면은 진짜 잘생긴 사람들은 남자들에게 많이 있고 여자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모양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남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 강함의 상징으로 만드셨어요 여자 부드러움의 상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강함과 여자의 부드러움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부부가 되게 하셨고 남자의 강인함과 여자의 부드러움이 서로 함께 뜻을 모음으로 그 속에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분출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상관없이 명령합니다 남자답게 간건하라 그러면 어느 세계에 남자답게 간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다른 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면 세계입니다 하나는 공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는 육적입니다 하나는 영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육적인 세계 외적인 세계 또 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쉽게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학벌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또는 살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놓치기가 쉬워요 그 내면의 세계는 잘못 어떤 이상이 생겨도 금방 증세가 포착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서로가 상반된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고 명령하는 세계가 어느 세계입니까? 내면의 세계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입니다 속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평범하게 표현하는 말로 바꾸면 마음입니다 이렇게 내면 세계, 마음, 속사람, 영혼 이 부분이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면 세계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세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세의 아들 일곱이가 쭉 서가지고 사무엘 앞에 지금 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일곱 아들 중에 누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를 찾는 거예요 사무엘은 외모가 아주 매력적이고 건장한 장자를 보고 마음이 뺏겼죠 이야, 이 사람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다 같이 따라서의 중심을 보는 이라 중심을 보는 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내면 세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이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외모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는 거룩한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속사람이 너 내면의 세계가 남자처럼 강근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외면 세계, 내면 세계 중에 진짜 내 자아는 내면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받침대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보세요 진짜 잘 짓고 튼튼한 건물이 뭡니까 밖으로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건물인가요? 아니죠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골조가 얼마만큼 튼튼하게 잘 설계되느냐에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멀쩡하게 잘생겼다 건강하다 아 뭐 참 남자답다 그거 별 볼일 없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가 속사람이 영원히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느냐 강하냐 거기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받침대가 얼마나 강하냐 지진 칠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하냐 이게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현대인을 일컬어서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쟁합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는 정신없이 쫓기고 밀리고 삽니다 그래서 무한경쟁의 전투병으로 최일선에 동원되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들어도 머리가 지긋지긋 아픕니다 국내와도 골치가 아픈데 세계화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책 한두 권 읽고 소화하기도 하나님 우리 지성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정보화 시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경쟁해야 되고 같이 달려가야 되고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도태되어 버리니까요 쫓겨다니는 사람에게는 바쁜 것이 습관이요 바쁜 것이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무서운 스트레스의 희생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는 이 외부적인 악박을 처리할 내면의 벽이 약해가지고 어떤 때는 붕괴될 때가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무력증에 빠집니다 어떤 때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뭔지 모르게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잠을 열어가도 그 다음에는 잠이 몽땅 날아가버리고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불안해서 한밤을 그대로 보낼 때가 있어요 이거 벌써 뭡니까? 내부로부터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증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남편, 아빠 그러나 그 내면에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막 붕괴되어 간다고 말해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투를 여러 번 해본 아주 경험이 많은 노련한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 마당인데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꾸 떨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떨렸어요 떨려요 아무리 자기를 떨리지 않도록 붙들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려요 여러분 사울은 외관상으로는 신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고 건장한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건장한 자기 몸도 떨리는 자기를 어떻게 주체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권력이 떨리는 자기 마음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수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군대가 떨리는 자기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자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어떤 무당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통해서 뭔가 점을 치려고 했죠 그만큼 그는 약해져 버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날 그는 전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흔들리면요 우리의 전인격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근하라고요 남자답게 강근하라고요 똑같이 전쟁하는 마당에 있었지만 다윗은 달랐잖아요 다윗은 10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 여호하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대담해요 다윗은 사울처럼 그렇게 건장한 사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떨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속 사람이 남자답게 강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만큼 힘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압력을 받아도 붕괴되지 아니할 만큼 여러분의 심령은 강하게 강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세요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남자답게 강근하게 하려면 두 가지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와요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뭐죠? 뭐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남자답게 강근하려면 첫째 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뭐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서로가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저울고 있는 제자들 보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까?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 있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떼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어 있지 아니하고 저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흐리멍둥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건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요 마귀의 유혹이 지금 문 밖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눈앞에 가까이 이르렀는가를 분별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내 영혼이 병이 드는지 병이 들지 않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한마디도 눈에 들어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들어와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내가 죄 속에 발을 담그고 있어도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생각지 못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자기 머리털이 깎여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각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것을 우리가 피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잘하는 것 하나 이야기하라면 무엇을 뽑아야 돼요? 뭘 뽑아야 돼요? 기도 잘하는 거 내놔야지 예수 믿는 사람 잘하는 거 있으면 기도요 기도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할 줄 알면 안 돼요 안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입을 열면 정신없이 쏟아놓는 그런 유창한 기도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침묵의 기도도 있어요 말하지 않고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기도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자로부터 임하는 은내를 사모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라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깹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전문 영역이에요 내 속 사람이 깨어있기 위해서 전문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에 여러분이 충성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온차 기도가 잘 안 되면 공동체 기도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으세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또 심리학 기도도 있습니다 다락방 기도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 보내는 것은 몇 분의 일이나 되나요? 물론 시간의 장단을 가지고 기도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5분도 눈 감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떠들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는 힘을 못 써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적 성장을 계속 우리가 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으로 공급을 안 해주면 이거는 약해지고 붕괴지기 쉬워요 무엇을 믿으라는 말이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엇을 믿으란 말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내 믿음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뿌리를 박아야 될 땅이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말씀의 내용을 내가 믿어야지 뭘 믿으라는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내 믿음이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믿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든든히 뿌리를 박고 서서 시절을 쫓아 남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길에 등뿌리여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숙달을 해야 합니다 숙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볍게 보지 마세요 불량이 보통 불량입니까?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이 정도의 불량의 책을 다섯 권 이상 읽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무슨 박사학위를 위해서 책 가지고 실험하지 않는 이상 이만한 불량 깨알 같은 글씨 그림도 한 장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책입니까? 자 이런 책을 여러분 적당히 읽어서 넘겨요 그리고 뭐 펴기만 하면은 금방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만한 그런 말씀으로 차 있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성경의 70%는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적어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숙달을 해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는데 말씀은 검과 같아요 손에 칼을 들고 쓸 줄 모르면 그 검은 소용이 없는 거죠 무장을 하려면 숙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놓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놓고 여러분이 생활을 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시다 우리의 삼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오늘날 내가 하루 사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나에게 일어난 이 조그마한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의 터가 굳어져요 그리고 나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성령의 여러분 전문가가 되세요 성령 말씀의 전문가가 되세요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남자처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속사람 남자처럼 강건합니까? 강건하면 앞으로도 더 강건하기를 노력하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의 전문가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막강한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남자처럼 강건하라고요 다가씨 그리고 많이 눌러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י